There are many talented executives. 재능 있는. 그리고 이제 존재 구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뭐뭐가 있다, 없다. 여기는 있다겠지. 많은 재능이 있는 회사 중역들. 복수죠. With 무엇을 가진. With ability. 능력을 가진. 어떤 능력일까? To manage operation. 어떠한 회사의 일을 관리할 능력을 가진 많은 재능 있는 중역들이 있다. 그러나 Great leadership is not based solely on great operational ability. 훌륭한 리더십이란 오직 소울리, 오직 요것에만 기반을 두지는 않는다. 훌륭한 운영 능력에만 기반을 두지는 않는다. 그거는 그냥 리더가 아니라 리더가 아니라 리더 밑에 있는. 그렇다고 말단 직원은 아니지만 과장 정도 하면 되겠죠. 회사 리더 그러면 회장이라든가 최소 그 정도는 돼야지. 회장뿐만 아니라 이사라든가 이렇게. Reading is not the same. 리딩이 끈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The same as. 이럴 때 as는 뭐뭐와. 그러니까 Being the reader. 리더인 것. 이다. 자, 리드 한다는 것이 리더이라는 것과 똑같지는 않다. Being the reader. 리더이라는 것은 동명사 주어를 사용하고 있죠. 리더이라는 것은 의미한다.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야. You hold the highest rank. 네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ither by owning it. 그것을 획득함으로서든. Either A or B. 기억나죠? A 혹은 B든. 자, 그것을 획득함으로서든. Having good fortune. 좋은 운을 가진 것에 의해서든. 획득하다는 뜻은 노력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재수 좋아서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Navigating Internal Politics. 내부의 정치를 항해함으로써 이든 가장 높은 지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내부의 정치를 잘 항해하다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주를 잘 서다. 라는 뜻이야. 아부를 잘 한다는 얘기지. 자, Reading However. 그러나 이끈다는 것은 의미한다. 여기서 Reading하고 Being the reader는 같은 게 아니라서. 이건 Reading이야. Others willingly follow you. 다른 사람들이 자진해서 너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Not because they have to. 그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Not because they are paid to. 그들이 하도록 수동태죠. 돈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they want to.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인. 자, 이런 To는 다 대부정사 To가 되는 거야. To 부정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대부정사. 뭘 대신해? Follow you. To. To야, To. Follow you. 대신에 딸랑 2만 쓰는 거예요. 자, Great reader knows.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알고 있다. How to read the company.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야 할지를 알고 있다. Those who read. 그래서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 자, 이끄는 사람들은. 이끄는 사람들은. Are able to do so. 그렇게. Do so. 그렇게 할 수가 있다. Because those who follow. Those who follow. 이라고 할게요. 자, 뒤따르는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대절이라고. 그건 3번이라고 합시다. 자, The Decision. 결정. Made PP. 만들어진 결정이야. At the top.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 결정이. Have the best interest of the group at her. 진심으로. 그 그룹의 최고의 이익을 가진다. 최고로 도움이 되다. 최고로 유익하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최고의 유익을 가진다. The interesting, 유익. 진심으로 최고의 유익을 가진다. 가진다라고. 여기서 대절 3번이 끝나는 거죠. 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신뢰. 신뢰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잘 안 따르겠지. 이거 하세요. 그냥 대충대충하고 말 좀 보고. 자, 인턴. 결국. Those who trust.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 work hard. 열심히 일한다. Because they feel. 그들이. They feel like. 그들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They are working. 그들이 일하고 있다고. 여기가 이제 feel like. 이렇게 해서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feel의 목적어. For something. 무언가. 더 큰. 그들 자신보다도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신뢰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 그럼 여기서. Dems, Abus, Dei, Doe, Doe. 이거는 다 직원들을 뜻하는 거지. 자, 이해가 됐을려나.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한번 정리해보면. 리더가.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 건 뭘까?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 건 뭘까? 딱 본문에서 찾아 쓰라 그러면. 신뢰죠. 트러스트.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직원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조직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사를 이야기를 했죠. 조직이. 대단한 일을 해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 나는. 신뢰. 자부심이라고 해도 돼. 을 가지고 있기에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이런 거를 직원들에게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 허구한 날. 공금 횡령하고. 그런 나쁜 짓 하면. 직원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좀. iedzMR.